송도영궁구름다리 송도영궁구름다리 입장여사는 있습니다 모임발권기도 있네요 송도영궁구름다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갑시다 날씨좋다 땀기 지금 바닥이 뚫렸습니다 땀이 도지런거 바닥뚫렸어 아하 셀카봉 사용금지 해놨네 음 울렁울렁거리는데 과태라고 가봐야지 저게 맹주상절리택이네 어? 가위 자 여기 구멍이 송송 다 뚫렸어 몸이 어지러운걸 어이구야 구멍이 송송 어이구야 요리 있는거보다 어? 요리 있는거보다 탄탄해 보이긴 하죠 하하하하 어이구가 안보여 오케이 어이구가 안지마세요 혜란한테 마스틱 드세요 하하하하 뷰가 끝내줍니다 와 멋지다 여기 좋네 여기가 맛집이네 아이고야 여기가 맛집이야 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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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햇살 봐라 음 음 음 자 여기서는 셀카 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늘색깔하고 바다색깔하고 멋집니다 음 전망대입니다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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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